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터넷에서 떠도는 경고성 멘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황당하고 교활한 안국을 버리고 원세훈 전원장을 선거법과 국정원법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하는 여론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국기문라 혼정파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유해안우약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않고 개인 비리나 국정원법으로 구속시하려는 그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5일 전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고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명명백백하게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본인의 말을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명백한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정